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역 철저히 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실전매매정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매매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살짝 흔들릴 때 여러분들 아마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침 방송에서 흔들릴 때 해서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회원들한테도 괜찮다. 지금 시장 절대 그렇게 무너지는 장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때 해서 최근에 시장이 월요일에서부터 설명절 지나고부터 월요일에서부터 시장 바닥을 쳤다. 확률 90% 화요일 날에서는 95%에서 거의 100% 바닥을 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정거점을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은 단기 상승 구간에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친 건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종목별 장세, 테마주 장세, 강세장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서 장이 살짝 종목들이 흔들릴 때 아침에는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두 배 더 많았어요. 아침에 코스닥이 860개 하락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어라? 이거는 시장 안 죽겠는데 여러분들 시장이요. 단번에 힘의 방향이라는 게 단번에 바뀌질 않습니다. 단기 상승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단기 하락을 했다가 물론 그런 경우들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있지만 거의 뭐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힘의 방향은 한 번 바뀌게 되면 그쪽으로 유지를 하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단기 바닥을 쳤다라 그러면 웬만해서는 하루 이틀 만에 시장이 갑자기 콱 하고 바뀌는 경우들은 특별한 큰 악재, 전쟁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헨리 해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반토막이 났다라든지 이런 큰 악재만 아니면 그렇게 시장이 그냥 꺾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단기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를 내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단기 상승 구간과 단기 하락 구간의 차이를 단기 상승 구간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고 단기 하락 구간은 반등을 주더라도 또 빠질 확률이 큰데 지금은 단기 상승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면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보면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에요. 그냥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뭐 빠진 것도 없습니다. 장댐봉도 아니고 어디 미국 시장 빠진 것도 아니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참 모양이 이쁘다 할 정도로 야 이거는 뭐 양봉 하나 나오고 옆으로 행보하고 이러다 또 틀려는 근데 이제 종목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과 어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안 갑니다. 중소형주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박스권 시장 속 중소형주 테마주 강세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중소형주 테마주들 최근에 강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동방, 그쵸? 동방, 그 다음에 KCTC, 그쵸? 근데 오늘 흔들어줘요. 그래서 이쪽에 KCTC, 서울식품, 물론 쇼박스라든지 차기 후발주의 쿠팡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 약한 게 아니고 여전히 강한 놈. 그러니까 좀 덜 갈 놈은 좀 가고 그러니까 지금 쿠팡 관련주가 무너진 게 아니고 먼저 많이 갔던 애들은 물량소화 내지는 살짝 조정을 받는 겁니다. 아직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거 살 수 있느냐? 안 삽니다. 이걸 뭐하러 사요? 많이 떠 있는 거를. 많이 떠 있는 걸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직 안 죽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 제2의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순환매가 나오거나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테마주, 개별주, 잡주들이 잘 움직이느냐?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은 풍부하고 대형주들은 안 갈 생각으로 지금 개별주장이 펼쳐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별화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소용주 테마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테마주의 강세가 지금 도드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테마주 쪽에서 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다날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날 상한가 가고 오늘 점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도 오늘 아주 그냥 강한 거의 점 상한가 비슷하게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거기다가 SBI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강세를 주고 있고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것도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삼성페이 관련주들 이쪽 애들 KG 모빌리언스 이쪽도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비빌록스도 강세를 좀 가져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삼성페이 관련주들도 왜 강하냐 지금은 테마주의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용주,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이하짜리에서 천억에서 5천억짜리 이하의 중소용주의 테마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개별주 폭등장 시세 그런데 모든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것만 가능 그래서 차별화이면서 개별주 폭등장 테마주 시장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강한 섹터에서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면 결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보안 관련주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페이로 엮여섰던 종목들 이런 건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지금장에서는 그런 테마주들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좀 이따가 그래서 삼성페이 관련주이면서 보안 관련주,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항상 움직이면 삼성페이 관련주, 결제 관련주 움직이면 그 뒤에 곧 보안 관련주들이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삼성페이로 과거에 엮였었던 그런 섹터들을 찾게 되면 떠 있는 거 말고 이미 벌써 쇼박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3,500원 여기서 일주일 전, 이주일 전, 한 달 전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쇼박스가 이게 영화 관련주인 줄 알았지 이게 쿠팡 관련주로 엮여서 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물류도 마찬가지고 물류 유통 관련주들도 쿠팡 관련주를 엮일 줄 알았으면 한 달 전에 그냥 사놓고 갖고 가면 되는데 이미 떴기 때문에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테마주 상세가 굉장히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 1등주 가고 2등주 가고 3등주 가고 1등주 조정받으면 2등주가 1등주로 올라가고 또 1등주가 가면 또 2등주였더니 또 1등주가 올라가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도래하는 게 2007년도 때, 2008년도 때에도 이랬었는데 한 번 가면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게 테마주 그걸 잡주라고 그러는데 5천억짜리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시세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서 이미 많이 떠 있는 거를 잡기는 좀 불안하니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그쪽 관련해서 갖고 종목들이 움직이자 해서 그쪽 관련주 쪽으로 좀 있다가 제가 표혁 종목 갖고 나올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중심이 되는 건 결국은 IT 부품주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IT 부품주를 설명하겠지만 지금 IT 부품주들 다 좋아요 지금 비아트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지금 종목들 IT 부품주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아마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화열도 얘기했었고 이거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한 번 이런 거 한번 잡아 놓으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간다 아마 이것도 지금 그때 15,500원이었나요? 15,000원이었나? 그러니까 15,000원이었구나 그때 15,000원대 부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15,500원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공략한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거의 7%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얘도 수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IT 부품주 다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움직임이 좋고 비아트론드도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모티리얼즈 이런 거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강하죠? 계속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트 비중을 어떻게 꾸린 게 좋으면 IT의 비중을 많이 넣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20%가 됐든 50% 상관없어요 선수들은 매매를 해도 좋습니다 안전한 장이에요 매매하기에는 급락세가 없는 시장 종목을 잘못 잡으면 손실도 많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초보자들은 손실이 여기서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손실이 10%밖에 안 나는데 괜히 매매했다가 손실이 30%가 늘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선수들은 반대로 수익이 심심할 때마다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에서 이주일 만에 30%에서 50% 수익 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 특히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잘 움직이는 그런 폭등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선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왜 이래 그렇죠? 시장이 왜 이래 그러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장이고 매매하기는 무지하게 좋은 장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어쨌든 코리아 서키트라도 건졌다면 최근에 OCI라든지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들 IT 부품주도 건졌다면 지금 체감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IT 부품주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놓고 그리고 나서 테마주로 돌려야 되는데 이상한 테마주 하지 마세요 이상한 테마주 하지 말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게 갤럭시 삼성페이 이쪽에서 목간 보안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이유도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장 초반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강세를 보이는 중소형 테마주 흐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IT 부품주 공략해보자는 얘기도 강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OCI가 정말 잘 갔습니다 17.6%의 수익률 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12.3%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09.6%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 올라와 있는데요 바닥 패턴 보이는 종목 매수과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표적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 제가 보안관련주를 가지고 나온 게 서울정지에서 물론 타 방송 가서도 라운시큐어를 추천해 본 적이 없고 서울정지에서 2014년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보안관련주가 좋아가지고 2014년도에 처음 한번 그때 2014년도 이제 말이죠 10월달 이후서부터 2016년도 그때군요 2016년도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 얘기 나올 때 그때 당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이런 걸 종목도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 삼성페이가 핫했거든요 그때에서 라운시큐어도 그때 당시 추천하고 나서 2018년도 이후에서는 그쪽 섹터들은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는 근데 지금 오랜만에 지금 다시 추천하고 있는 건데 제가 과거에서도 결제관련주들 보안관련주들 이미 다 벌써 3년 전 4년 전 이미 데이터가 다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삼성페이라든지 이쪽 결제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항상 그 뒤늦게 순환매로 보안관련주가 움직입니다 라운시큐어가 지금 그런 건데 가격전략은 제가 좀 이따 드릴 겁니다 근데 왜 결제관련주를 봐야 되냐면 저는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택배관련주들 막 급등을 해요 왜 급등한 거 봤더니 왜 급등해요 그 뭐냐 그 배달음식들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들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배달앱관련주 쪽으로 급등한 건 없죠 택배관련주들부터 해서 골판지관련주들에 막 산보판지부터 다 급등을 했죠 무슨 제지관련주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산보판지인가 그거를 이제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수익을 한 2, 30% 먹고 팔았더니 더 가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를 잡아주게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이렇게 배달앱들이 그렇게 뭐 결제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결제가 많이 됐다면 분명히 그런 피지사 결제관련주들의 관련주들이 폭등을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폭등을 작년에 폭등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코로나 관련주 예시했을 때는 그게 한 번 폭등했는데 폭등하고 나서 빠지더니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특히 단할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실적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을 건데 이걸 왜 얘네들이 주가를 왜 뛰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단할을 결제를 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상한가를 갔죠 오늘 점 상한가 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벌써 실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다들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다 시켜먹는 물량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당연히 결제 관련주의 수익이 좋아질 거고 그럼 그거 관련된 라온시큐어라든지 드림시큐어라든지 아니면 유비벨록스라든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애들도 같이 동시적으로 수혜가 되겠죠 주가라는 건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미 벌써 실적들은 확실히 좋아졌을 텐데 주가를 꾹 누르고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었고 언제 움직일까 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붙여가지고 단할이 가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도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에서 거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그거를 풀어놓는대요 풀어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앱을 만든 그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러면 그거를 안드로이드에 풀게 되면 삼성페이의 연동이 돼서 삼성페이도 똑같이 단할과 똑같이 결제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해갖고 움직이는 건데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된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련주는 삼성페이 관련주는 지금 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간 거 오늘 잡아왔으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어제 얘기해드렸던 종목도 한번 보면서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톱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톱텍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가격은 14,150원이었나요 14,100원이었죠 그래서 14,100원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서는 어제에서는 1.1% 올라갔다가 지금은 0.4% 정도인데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AP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AP 시스템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서 그런데 얘네들 죽질 않아요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거나 뭐 그럴 건데 오히려 지금 반대쪽에 있는 폴더블폰 관련주 이녹스 첨단 소재 안빠주기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아트론 얘도 OL2장비주인데 얘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지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일 때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침에 살짝 밀렸는데 옆으로 행보하든가 다시 치고 올라가든가 그렇게 되면 얘가 따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이 있을 때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코리아 서키트였잖아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한 번은 움직일 거다 했더니 오늘 장중에서는 5% 갔고 어제도 장중에 0.9%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이게 15,500원에서 건지신 분들 기준으로는 한 번 볼게 한 번 여러분들은 장중에 15,500원 정도만 살 수 있더랬죠 6.5%나 올라왔네요 그렇죠 3%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나왔죠 얼마든지 수익이 나왔을 때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톱텍도 이거 뭐 3에서 5%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고 3%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절반을 파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욕심이 나면 더 가져가면 되는 거지만 욕심이 없다 왜냐면 매일같이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면 99%를 팔아버리세요 1%만 남겨놓으세요 얼마까지 가는지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99% 팔아놓고 1% 남겨놓고 나머지 또 판 것들을 가지고 또 딴 거 또 들어가서 또 3% 먹고 또 나오고 또 딴 거 또 들어가서 또 3% 먹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물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이거 괜히 팔기 싫은데 이거 코리아 서키트 혹은 톱텍 지금 수익이 5% 6% 7% 10% 났는데 욕심이 난다 그럼 절반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톱텍도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리기 위해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거래가 말리고 있는 게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튈 겁니다 5일 2장 비주들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살짝 밀릴 때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화했는데 시장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럼 톱텍 같은 패턴들은 오히려 지금 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제 14,100원에서 공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도 물론 좀 이따가 라운시큐어 얘기하긴 하겠지만 얼마든지 톱텍도 지금도 살 수 있는 OLED 후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있었던 표욕 종목 시장과 함께 또 설명할 종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12월 24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어제 또다시 고가를 갔어요 근데 오늘 좀 밀리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데 안 밀리는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시장 아침에 좀 출렁출렁거리기 때 이렇게 좀 내려와줘야 되는데 내려오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여러분들 받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3만 6천원 내려가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팔아버리고 이거 들어가면 돼요 3만 6천원 내려가면 근데 내려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에 준 거냐면 3만 6천원도 아니고요 3만 3천 되게 싸게 들어갔죠 3만 3천 6백원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거의 뭐 이거는 어... 산타 선물 그렇죠 선물로 드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의 드린 종목이네 이거는 정말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데 이거 회사도 괜찮아요 시가총행도 괜찮고 그리고 얘가 투명 디스플레이의 이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에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주 직접적인 게 뭐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에요 그 외에서는 다 장비주들이고 그런 건데 덕산 데어록스가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되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 얘기한 이유에서 잘 가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었네요 12월 24일 날 그 이유에서 지금 33.8% 수익입니다 많이 났죠 더 가져가세요 OLED 관련주들 죽지 않습니다 더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12월 18일 날에 말씀드렸던 건데 HB 테크놀로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라갔는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적극 매수하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포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3월장 4월장은 이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3월장 같은 경우는 이 얘기는 원래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어요 내일이나 모레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3월 달에 왜 변동성이 있을 건지 그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공개 방송이 있을 때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변동성이 있을 건지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이제 2월이니까 2월 18일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3월 달에 중요한 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참 그런 이슈가 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비밀이고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공부를 했다면 알고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때까지는 테마주 장세가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뭐 얘기해 봤죠 하이비션 시스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드렸던 종목인데 왜 이 종목들을 자꾸 언급을 하냐면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얘네들이 죽으면 시장 여러분 도망가세요 다 현금화에 놓고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 HB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룩스 지금 하이비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죽는다 내려간다 여러분들 주식 뭐하랍니까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죽으면 시장도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들이고 얘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가 되는 거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꼭 얘네들이 그만큼의 중요도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바로미터로 쓰일 수 있는 기준이 될 정도로 강한 종목은 맞아요 그래서 하이비션 시스템도 이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얘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얘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죠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 장이 그래요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원래 가는 놈이 계속 갑니다 근데 이걸 왜 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쿵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바닥에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고점에 사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차라리 수익 날 때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보유하기 편하니까 어쨌든 하이비션 시스템도 하이비션 시스템도 29.4%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 그리고 12월 30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네요 여기서 딱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월 6일 날에 말씀드렸던 SFA SFA 결국은 봐봐요 바닥에서 좋다고 했던 종목들은 차근차근 차근 알아서 잘 가죠 SFA에도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놈의 종목이 이렇게 안 가나 안 가나 그랬더니 이것도 은근슬쩍 지금 18% 갔습니다 1월 6일 날에 드렸던 건데 은근슬쩍 올라가죠 이제는 올라탔고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달리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서는 쉬고 있었던 말이었는데 가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서 얘기했었던 PR 첨단 소재처럼 안 갈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지지부진하고 참 안 가죠 그런데 그런데 갈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잘 갑니다 무거운 종목들도 이래요 그러니까 SFA도 지금 이거 이제 자동화 설비 얘기도 있어요 이거 반도체 장비 OLE 장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쿠팡 관련된 자동화 설비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래가지고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그 SFA랑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게 되면 SFA랑 톱텍이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쿠팡 물류 이게 과거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쿠팡 관련지가 죽지 않았는데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SFA가 거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설비 쿠팡 SFA 그 다음에 톱텍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거기 자세하게 누가 막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블로그라든지 여기 뭐 테마주 이렇게 엮인 데에서 톱텍과 SFA가 쿠팡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물류의 자동화 설비 관련주다 이렇게 이게 나와있는데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력들이 이 톱텍을 한번 강하게 쭉 하고 올리려면 OLED 장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쿠팡 자동화 설비 이거 왜냐면 물류 시스템 그 윙게 돌아가는 거 컨베이벨트인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팔이라든지 자동화 설비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저도 뭐 정확한 거는 관심이 없고 자동화 설비 관련주여서 SFA 톱텍 얘기가 나와있는데 뭐 조만간에 한번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OLED가 됐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SFA도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반도창비로 움직이는 건지 OLED로 움직이는 건지 아직까지는 세 가지가 다 뭐 좋은 복합적인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신고점 아마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이것도 절반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아트론 자 비아트론도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참 좋죠 오늘 강하고 계속 올라가죠 지금 시장은 계속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이런 강세장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차별화장 가는 것도 쉽게 팔아먹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비아트론도 23.5%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1월 8일 날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의 다코스 OCI 2월 9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설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죠 10만 5천 원을 추천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처음 딱 추천했을 때는 움직임이 없다가 움직임이 없다가 그 다음 날에서부터 갑자기 움직이면서 한번 강하게 푹 하고 치더니 그 다음에 슉 하고 조정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치더니 지금은 아예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바닥주고요 바닥주고 있고 폴리실리콘 대장이고 태양광 대장이고 그래서 이것도 우상향으로 일단 15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벌써 수익률이 19.5%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라가주니까 고맙죠 그렇죠 이렇게 빨리 올라갈 것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빨리 잘 가면 그러면은 다음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하고 엮여있는 반도장 비준도 같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2월 12일 날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어제도 노란톡방에서 코스모신 소재 감사합니다 수익실현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고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니까라 물어보신 분들 있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노란톡방에서는 그냥 뉴스기사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데 문의는 좀 있다가 상담 방송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물어보시면 제가 종목들 다 상담을 해드려요 어쨌든 코스모신 소재는 정거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부를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가면서 여기 2만6천원을 이제는 가는 종목이 돼버렸으니까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표혁 종목 라운시큐어 지금 마침 살짝 밀렸으니까 라운시큐어 일단 매수가격은 3,625원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설명은 다들 했었는데 단알 점상한가가 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점상한가가가 있죠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뿐만이 SBI 핀테크 솔루션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적으로 오늘 상한가가 3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수납매 수납매 수납매가 나오는 이 패턴들이 지금 저쪽에 쿠팡에서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 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력들이 돈들이 들어가서 이게 수납매 나오면서 계속 땡기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슈는 별거 아닌데 참 돈의 힘이라는 게 무섭죠 지금 중소용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갤럭시아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삼성폐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핀테크 관련주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이게 다 돌아와서 움직이는데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지금도 그냥 충분히 사도 될 만한 정말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거기서 그냥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오늘 이거를 3,500원에서 저점에서 싸게 사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안 내려와요 장이 지금 돌아섰고 강하고 그리고 지금 라온시큐어는 최근에 기관들하고 투신들하고 사모폰들 들어왔죠 보안 섹터들 보안 섹터들이 그다음에 순환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옛날에 옛날에 아니죠 오래됐던 무슨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에서 그걸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속속 속출을 하고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이슈들도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지금 다 싹 다 움직였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유비벨록스 그렇죠 유비벨록스도 바닥에서 이만큼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렇죠 유비벨록스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인프라이어도 있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장주에 조금 움직였었고 한국정보인증 이것도 어제 대비 이만큼 올라갔고 그다음에 드림시큐어리티 드림시큐어리티도 어제 대비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요 이것도 움직일 건데 근데 여기 보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그거에 비하면 다른 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만만해서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다 보면 설 전에 OCI 같은 거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다이도 뭐 있었죠 AP 시스템 HP 테크놀로지 바닥에서 여러분들은 드렸을 때에서 문제가 없었죠 다 잘 갔죠 실망시키지 않고 다 잘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슈가 가지고 있고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테마주의이면서 수급이 괜찮고 차트가 무엇보다도 바닥 자 그럼 얼마나 바닥인가 그것도 봐야 돼요 자 차트 이렇게 보면 별로 어 이거 별로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묻지만 장난 아니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건 무슨 개미 개미처럼 보이죠 완전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 정도로 바닥에 있는 종봉이고 지금 월봉에서 요래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바닥에서 월봉에서 양봉이 나온다 이제 세력들이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제 매집을 해놓고 이제 딱 가기 좋은 모양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매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요이 땅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야 돼요 보안 관련주들도 이제 조만간에 수납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핀테크뿐만 아니라 그 가상화폐 이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산물인터넷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 이제 그런 쪽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로 모든 것들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게 또 보안 문제가 될 텐데 언젠가는 이슈가 될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이슈를 붙이면서 삼성페이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쫓아가지는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저점에서 해놓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튀면서 아마 이 정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지금 윗골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거는 칼등강도 패턴이라 해서 물량들을 뺏고 하는 이제 매집 패턴인데 최근에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죠 매집을 하다가 얘네들도 계획을 변경한 것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냥 예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매집을 하다가 어차피 왜 움직이는지는 아까도 설명했죠 이게 어차피 보안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됐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기 뭐 공인인증서도 받고 그다음에 은행도 이걸로 다 결제하고 다 하잖아 이걸로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올해든 내년이든 분명히 한번 터질 거라고 전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뭐 북한에서 뭐 비트코인 뭐 해킹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가상화폐 또 결제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나라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게 계속적으로 강세가 있으면 그다음 순환매가 뭐가 나올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꼭 라운시큐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제일 만만해서 그런데 드림시큐어리티 인프라에어 뭐 유비벨록스 한국정보인증 뭐 등등 이쪽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결제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 같이 한번 잘 보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표혁 종목 라운시큐어였습니다 네 급등했던 종목들 AES 자세히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보안 관련주 라운시큐어 현재가 3,625원에서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1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CS인드요 어떤 거요? CS인드 폭력주 아 PS CS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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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관련주 네 자 요거 매수과 효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500원에 50%예요 82500원에 50% 네 어제 사고 오늘 사고 그랬거든요 자 일단은 매매 패턴으로 봤을 때에서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윗꼬리가 지금 실리면서 거래가 실렸죠? 네 요게 이제 차익실험 매도 물량인데 요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갈 때 이게 물량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에서는 이게 없는 걸 골랐었어야 돼 이게 없는 걸 골랐으면 잘한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걸려있는 걸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우리가 수학문제를 풀더라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부러 지금 어려운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수익이니까 쉬운 문제 쪽으로 교체해서 풀면 되죠 아 그럼 매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 이걸로 수익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박스 거 저점이잖아요 이거 매수해서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미분접분 문제고 이거 말고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맞히면은 돈 100만원씩 주는 그런 게임이 있고 미분접분 문제 풀면은 100만원 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게 나아요? 1 더하기 1 게임을 10개를 해가지고 천만 원을 버는 게 낫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먹어야 되는 종목이라서 이거 저점 깨지면 일로 쭉 빠져요 근데 아침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왜 올랐냐면은 올랐다가 또 떨어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일단은 쉬운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차익실환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도 너무 많으시네 아 오늘 중으로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쉬운 종목들 많아요 아니면 차라리 어제 얘기해서 톱텍 봐봐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아니 이 톱텍 이 좋은 종목 바닥에서 이거 쿠팡으로 엮일 수 있다니까요 자동화 설비 이렇게 바닥에서 좋은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어려운 게임을 해요 그러면 오늘 다 전부 손절해야 되겠네요 왜 손절이에요? 이게 지금 수익인데 8만 2,500원이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손절이 아니죠 익절이죠 조금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익도 안전하게 하세요 주식은 CS윈드는 여기서 6월달에 여기서 2만원 되기 전에 여기서 썼으면 참 잘한 건데 2만원이 아니고 지금 8만원이잖아요 지금 4배가 갔는데 근데 아침에 올라간 금액으로 다시 올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내일 6만원 7만원 5만원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보유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잘 챙기셔서 쉬운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 문과입니다 네 삼성전기구요 삼성전기 19만 8,900원 19만 8,900원이요? 30% 비중은 30% 일단 떠있는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매수당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적으로는 왜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왜 나쁘지 매수당가 나쁘다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이쪽은 주도주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왜 좋으냐면 원래 매매하는 사람들은 신고점으로 가거나 고점이 떠있거나 저항을 돌파하거나 강한 종목들을 달아붙는 게 원래 그게 일상이에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러한데 이거를 끌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손절도 머리맡에 두고 손절을 밥 먹듯이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손절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9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20만 원에 벌써 팔고 없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20만 원에서 9만 원 내려가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떠있는 걸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내용은 그렇고 이거는 매매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19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매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9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다시 21만 원 22만 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조금 더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는요 지금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에요 매매 기준 매매 기준은 매수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19만 5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도 되는 패턴인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대신에 깨지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삼성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러 가지 카메라도 하고 전장 부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MLCC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움직이게 되면 MLCC 관련 주구에서 어제 그저께 얘기했었던 코스모신 소재 얘가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삼성전기는 신고점이지만 얘는 신고점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기보다는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MLCC 쪽에서는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라든지 RF 세미 이런 애들도 MLCC 관련 주구이기 때문에 RF 세미 이건 수급이 나빠서 그렇지 얘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기가 신고점을 가면 삼성전기가 여기 22만 원 돌파하고 23만 원 가고 그러면 다른 MLCC 관련 제도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불안하면 삼성전기를 팔아다가 다른 MLCC 쪽으로 조금씩 교체하는 것도 아울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 저 쇼박스요 쇼박스? 네네 자 쇼박스 네 매수값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올해 됐건 7300원에 7300원 아 과거에 사신 거구나 네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네 가져가시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단 지금 당장 나올지 한번 조정을 받고 움직일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이 쇼박스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380억 정도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영화 관련지 쪽이잖아요 네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안 좋을 때 걸린 거예요 지금 네네 사고부터 계속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가장 안 좋을 때 걸린 건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영안산업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얘도 살아나겠죠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하셨고 이제는 만약에 조정받으면 걱정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4천원 이하 쪽으로 내려가면 적극 매수에 어리세요 그냥 아 4천 밑에 근데 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적극 매수 기회는 없을 거지만 내려왔다가 움직여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올해 안에서는 어 아 올해 안에서 올해 내년 안에서는 그 8천원 9천원 한번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이거를 당장 지금 올라가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7천3백원 너무 높아요 아 예 제가 최고 높을 때 사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는 이 회사는 결국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서부터는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7천3백원이면요 아마 이쯤에 사신 것 같은데 최고 고점 거의 비슷하게 샀죠 네네 바닥에서 1200% 올라가는 자리에 샀어요 아 네 잘못 사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사면 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고 이번에 이거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올 말이나 내년에 빠져나오면 다음서부터는 쇼박스를 보면서 아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된다 이걸로 잘 교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나 내년에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올해나 내년쯤 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예상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가지 못하고 밀리면 그 정도 걸려요 밀렸다고 움직이면 바로 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쿠폰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 필요 없이 그냥 느긋하게 일단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냥 냅두세요 그냥 아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저번에 보니까 전문가님이 유진로봇 누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좀 사고 싶은데 사다 될까요? 다 사겠다라는 걸로 네 아 좀 많이 떠 있기는 한데 무진하다고 그랬거든요 전문가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의가 좋다고도 얘기했고 이쪽이 좋긴 좋아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아 한 달 전으로 돌아왔었으면 참 사기탐 좋을 텐데 네 지금에서는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아쉽지만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 좋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물론 무조건은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저점라인만 안 깨지면 이런 식으로 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저점을 안 깨고 튄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서도 유진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런 애들 아직 패턴이 괜찮다 좋다 그리고 상담해 줄 때도 좋다 왜냐하면 모양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장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패턴주들이 만드는지 꺾여서 하락장이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꺾이는데 꺾이지 않고 이렇게 꺾이는데 이렇게 꺾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제도 계속 튀고 있는 거고 코스모 학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거고 실리코넉스도 그렇고 한나머티로제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 조제도 그렇고 다 튀는 이유들이 장이 좋아서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저항권에 부딪히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수들은 딱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이거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500원에 사도 되나요? 물어보면 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 뭘 하면 되느냐 장기적으로 이걸 매매했다가 만약에 물리게 되면 얼마로 빠지냐면 2,000원으로 빠져요 그래서 그래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물리면 안 돼요 물릴 거면 2,000원에 물려서 아니, 1,500원에 물려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이걸 이 가격에서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쪼박수 상담해드렸지만 이분이 왜 물렸냐면 이때 당시 고점이 있을 때 물려서 지금 이렇게 고생했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몇 프로 빠졌다 올라오는 거냐면 이게 쪼박스도 고점에서 76% 빠졌다 움직인 거예요 그것도 5년이 걸렸어요 지금 1,2,3,4,5 지금 6년째인데 그러니까 만약 유진 로봇도 없으면 이게 뭐 최고점은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얘가 여기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빠져버리게 되면 1년, 2년, 3년 3년을 고생하면서 손실이 마이너스 50%, 70%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유비벨록스의 움직이기 이 모습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모습들 있죠? 이런 거 사시면 되는데 잘 봐봐요 유진 로봇의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의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가면 이 모양하고 뭐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종 쭉 받은 다음에 올라가고 조종 받은 다음에 올라가고 조종 쭉 받았죠? 그럼 여기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얘가? 네 맞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잡아온 종목이 라운시큐어인데 가격대 들어오면 한번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유진 로봇은 지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문자 상담은 후성 아 OCI인가요? 자 OCI 자 OCI 자 아까 OCI도 말씀을 드렸는데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90만 5천원대 잘 사셨네요 9만 5천원대 사셨으면 이거는 15만원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갖고 있는 부분에서 11만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차익 시점이 필요하지만 11만원 이탈이 되지 않으면 얘도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OCI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표혁 종목으로 아마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일 텐데 아마 그때 사셨을 수도 있겠네 저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제 검색기에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OCI 좋게 얘기했었고 이게 지금 최근에도 좋아 보여서 그래서 또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15만원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만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싸게 잘 사셨다면 비중도 적당하고 15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에서 정재훈 전문가, 하체기 전문가와 종목 상담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고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유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식 잔소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